일반 동사 내신 대화 시험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최종 시험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프랙티스 대화 파트 연습 문제에요. 대화 파트에서 배웠던 것 중요한 것 두가지 첫번째 생김새 외모 묻고 답하기 배웠죠? 어떻게 생겼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 권하기. 자 그러면 먼저 1번 다음 질문에 대한 알맞은 응답을 찾아서 연결하라는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번째 what does he look like? 어떤 남자죠? 어떤 남자가 무엇처럼 생겼는지 묻는 거죠. 그는 어떻게 생겼니?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like가 look like 합쳐서 설명할까요? look like는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what does he look like? 그는처럼 보이니? 합쳐서 그는 무엇처럼 보이니? 이런 뜻이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는 어떻게 생겼니? 라는 뜻이라 했어요. what does he look like? 그러면 he is short. 이게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는 키가 작아. 뭐 이외에도 뭐 다른 표현으로는 뭐 어떻게 생겼니? 생김새.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저쪽에 쭉 있다. 쳐십시다. 어떤 남자들이 여러 명이 저기 있는데 뭐 여기에 he가 만약 your boyfriend 이런 걸로 대신할 수 있겠죠. 상황을 우리가 설정한다면 boyfriend 그러면 이제 a 하고 b 하고 둘이 대화하는데 I have a boyfriend. 뭐 이제 남자친구 생겼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b가 뭐 그래 좋겠다. what does your boyfriend look like? 너의 남자친구 어떻게 생겼니? what does your boyfriend look lik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he is short. 뭐 이외에도 뭐 잘생겼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he is handsome.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구요. 또는 뭐 그는 안경을 낀다.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남자친구는 안경을 껴. he wears glasses. 뭐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생김새 묻고 what does he look like? he is short. 그 다음에 will you have some fruit? 넌 먹을 거니? 이 뜻이죠. will you have? 넌 먹을 거니? have가 여기에서는 e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이네요. have가 뜻이 많이 있어요. have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보는 뜻인 가지고 있다. 라는 뜻도 있구요. 그 외에도 그 외에도 먹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그래서 will you have some fruit? 해서 넌 과일 좀 먹을 거니? some fruit 하면 약간의 과일이죠. some fruit. 그래서 will you have? will you eat some fruit? 과일 좀 먹을 거니? 이런 뜻이죠. will you 해도 되구요. 또는 would you would you 해도 뭐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에요. would you have some fruit? will you have some fruit? 과일 좀 먹을 거니? 그러면 요런 답이 가능하겠네요. no i'm full 아니 난 배가 불러서 안 먹을 거야. 뭐 그냥 no 하는 것 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권했으니까 여기다가 no thanks 또는 뭐 thank you 이런 말 넣고 i'm full no i'm full 조금 안 좋은 거절 방법이구요. no thanks i'm full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음식 권하는 박 표현 will you have? would you have?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 더 있었죠. 계속 살펴보겠구요. 그 다음에 does she have long hair?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have는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인데 묻는 말이니까 가지고 있니 라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long hair는 금발 머리 머리죠. 금발 머리 머리카락 금발이니? does she have long hair? 했더니 yes she does does 뭐 대신 왔냐? yes she has blonde hair 대신 왔죠. 생김새 묻고 답하는 거네요. does she have long hair? 그녀는 금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니? yes she does yes she has blonde hair. okay. 2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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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what does his dog look like? 그에게는 어떻게 생겼니? 네요. 그에게는 무엇처럼 보이니? 또 나왔죠? like 생김새 물어볼 때 쓰는 표현 뭐 뭐처럼 보인다. 여기에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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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what is that dog? 정체 묻는거에요. 저게 뭐야? it is his puppy. 그것은 그의 강아지야. 그 다음에 it has. 가지고 있네요. long legs. 긴 다리를. 다리가 길다고 얘기했으니까 생김새 말하는 거 맞고 it has brown fur. 그것은 갈색 털을 가지고 있어. 털이 갈색이야. fur 하면 털이죠. it has brown fur. 생김새 말하는 게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구요. 3번.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문장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 했어요. 모두 답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답이 다섯 개일 수도 있겠네요. 두 개일 수도 있구요. 한 개는 아니겠죠. 모두 라는 말을 썼으니까. would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 would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 약간의 vanilla ice cream 넣었으니까 have는 eat의 뜻이고. 먹을 거니죠. 음식 권하기죠. 음식 권하기. Would you have? 넌 먹을 거니? 이거 앞에서도 했었구요. would you have 대신에... 아이고야. 잠시만요. would you have 대신에... 일단 기본적으로 will you have 쓸 수 있다 했죠. 그러면 will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 5번 답이 될 수 있겠구요. 그랬더니 b가 오케이 땡큐 먹겠다고 했네요. 음식을 이렇게... would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 vanilla ice cream 좀 먹을래? 했더니 좋아. 땡큐. 고마워. 그래서 b는 vanilla ice cream을 먹을 것이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볼까요. is this vanilla ice cream? 이거 vanilla ice cream 입니까? 이거는... 이게 vanilla ice cream 인지 묻는 거죠. 이것은 vanilla ice cream 이니? vanilla ice cream 인가요? 라고 묻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구요. do you eat vanilla ice cream? 이거는... 너는... 먹니?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상대방이 초콜렛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는다면 어떤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인지 먹는 거지 이거는 음식 권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 고기 먹니? do you eat meat? 뭐 너 채소 먹니? do you eat fat moss? 이런 식으로 뭘 먹는지 묻는 거지. 이게 지금 먹으라고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do you make vanilla ice cream? 넌 넌 바닐라 아이스크림 만드냐죠. 답이 될 리가 없구요.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some vanilla ice cream? 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좀 원하니? 했으니까 이것도 음식 권하는 게 될 수가 있네요. 다음은 4번 5번 입니다. 너는 원하니? 뜻을 모른다면 다 써 두고 나중에 선생님이 물어볼 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쉬운 건 쉽다고 생각하는 건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뜻을 써 두시구요. 선생님 1대1 할 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시정지하고 필기할 것들 꼭 필기하세요. 4번.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 안에 있는 look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해라 하고 있네요. curl 이라는 남자가 잘생겼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 참 어떻게 생겼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김새 묻는 말이죠. 생김새 묻기. 생김새 묻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look like. 뭐뭐처럼 보인다. 이거를 응용하는 거구요. 그래서 요거 많이 봤던 what does curl look like죠. What does curl look like? curl은 무엇처럼 생겼니? 무엇처럼 보이니? 어떻게 생겼니? 했더니 잘생겼대요. He is 어떤 시인 handsome 쓰면 되겠죠. He is handsome. 그는 잘생겼어. 또는 그는 눈이 파래 이런 것도 되겠죠. He has blue eyes. 이런 것도 생김새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final test.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영어 단어와 우리말 뜻이 잘못 연결된 것은 die는 하다시로 죽다 맞구요. laugh. laugh는 놀리다가 아니죠. laugh는 웃다구요. 웃다. 자, 놀리다도 배웠습니다. 놀리다 두 가지 알아두세요. 놀리다는 일단 laugh at이 였구요. laugh at.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면 make fun of. 이게 놀리다 였습니다. laugh는 그냥 웃는 거예요. 하하하. 근데 뒤에 at을 붙여서 laugh at 하면 놀리는 거구요. 같은 말은 make fun of. 그 다음에 mean. 의미하다 맞구요. 숨 쉬다. protect. 보호하다.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그럼 요거 우리말을 끊어 읽기 표시하시구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할 건데 끊어 읽기는 제일 먼저 못찾습니까. 누가 다 찾구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또는 어떤 어떻게 어떤 그리고 왜 어떻게 이렇게 여섯 가지 질문이 될 수 있는 덩어리로 잘라 주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길어진 어떤 시 찾기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 찾기. 요게 끊어 읽기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누가 내가 어떤 무엇을 공부에 관한 너의 충고를 뭐한다? 필요로 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어떤 무엇을 필요로 한다. 공부에 대한 너의 충고를 필요로 한다. 그럼 나는 필요로 한다가 누가다죠. 그럼 I need로 되어 있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가 사용됐죠. 난 필요한다. 그럼 your 너의 충고니까 your advice 네요. your advice on study habits on study habits 의 뜻이 공부 습관에 대한 이란 뜻이죠. I need 난 필요해 뭐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구요. 난 필요해 뭐가 필요한데 your advice on study habits your advice study habits에 대한 공부 습관에 대한 your advice 너의 충고를 필요한다. advice는 이름씨로써 충고란 뜻이구요. 조심해야 될게 요렇게 생긴 단어도 배웠어요. 이건 advise 구요. 하다시로써 얘는 충고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what does williams look like 그래서 williams는 무엇처럼 보이니 williams 라는 어떤 남자겠네요. 남자 이름이죠. 어떤 남자의 생김새를 묻고 있습니다. 뭐뭐처럼 보인다. 그럼 생김새 묻는 거에 대한 알맞은 다음 his kind 그는 친절하다. kind 하면 친절한 이란 어떤 식으로 이거는 생김새가 아니고 이건 성격이죠. 성격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구요. i know him 나는 안다 누구를 그를 나는 안다 나는 그 사람 알아 생김새 묻는 거에 대한 답은 될 수 없구요. he has curly hair 그는 가지고 있는데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생김새 묻는 거에 대한 답이죠. 그는 가지고 있다. curly hair 곱슬한 머리를 그럼 나머지 볼까? he is my best friend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그는 나의 절친이야 생김새가 아니고 이거는 소개하는 거죠. 뜻은 뜻은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뜻을 몰랐다면 써 주시구요. he is nice to everyone 그는 착하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착하게 아주 잘해줘 he is nice to everyone 이것도 성격이죠. what does williams look like? he has curly hair 이외에도 키가 크면 he is tall 이럴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안경을 끼고 있으면 he wears glass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4번 계속해서 뭐 찾는 거냐 알맞은 것 고르기 가끔씩 보면 요런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어 3번 4번에 똑같은 요구 요 규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입니다. 까먹는 친구들은 여기다 이렇게 알맞은 것 이라고 쓰세요. 자 will you have some strawberry cake? 넌 먹을 거니? 그쵸 위에 뒤에 케이크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드시죠. 먹을 거냐 약간의 딸기 케이크들 will you have some strawberry cake? ok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would you have 도 있었죠 would you have 그 외에도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이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음식 권하기 would you have some strawberry cake? do you want some strawberry cake? will you have some strawberry cake? 그랬더니 뭐라고 한 다음에 I'm full 나 배부르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거절하는게 와야되겠죠 그럼 yes please 는 거절하는게 아니니까 틀렸고요 help yourself 는 마음껏 드세요 안 되고요 no thank you 거절하는 거 맞네요 아니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그 다음 I'm very hungry I'm fu will you have some strawberry cake? no thank you I'm ful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버 문제 자 그러니까 이걸 제일 먼저 다음 문장 뒤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A, B, C를 바르게 배열하는 것은 이 말 한 다음에 무슨 말 나오고 그 다음 무슨 말 하고 그 다음 무슨 말 하는게 좋겠냐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what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your cat 앞만 길어봤자 이 시니까 여기 does가 있네요 what does it look like 그것은 무엇처럼 보이냐 생김새 묶이네요 너의 고양이는 무엇처럼 보이니 어떻게 생겼니 그랬더니 시가 좋겠네요 My cat is small and white My cat is small and white 나의 고양이는 작고 하얀색이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대답을 하셨으니까 자 이걸 A가 한 말이라고 합시다 A하고 B하고 두 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A가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너의 고양이는 무엇처럼 보이니 어떻게 생겼니 그랬더니 B가 고양이 주인이 My cat is small and white 했어 그럼 다시 A가 또 물어보겠죠 뭔가를 그렇죠 뭐라고 물어보느냐 Does she have cauliflower 여기 she는 your cat이 암컷이라서 she로 암만 길어봤자 한 거고요 그래서 Does she have cauliflower 너의 고양이는 Does your cat have cauliflower 곡슬곡슬한 털을 갖고 있니 라고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No s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은 Doesn't have cauliflower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아 곱슬곱슬한 털을 갖고 있진 않아 이렇게 B가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어떻게 생겼어 My cat is small and white 작고 흰색이야 Does she have cauliflower 털 곱슬곱슬하니 No she doesn't have cauliflower 이렇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줄 친 이래서 오줌 대화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거 생뚱맞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걸 찾아라 A하고 B가 대화를 하는데요 A가 Mom That smells good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하고 아이의 대화인 거 같아요 그래서 I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아이가 엄마 That smells good 저거 좋은 냄새나요 했더니 엄마가 Do you want this spaghetti with cream sauce? 넌 원하냐 이 스파게티를 뭐뭐와 함께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크림 소스와 곁들여서 이 스파게티를 원하냐 크림 소스 곁들여서 스파게티를 원하니 음식 권하기죠 이거 그러니까 That은 스파게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Mom That spaghetti smells good 그랬더니 Do you want this spaghetti with cream sauce? 크림 소스와 곁들여서 스파게티 원하니? 그랬더니 A가 I don't like spaghetti Yes please I'm hungry 나는 스파게티 안 좋아해요 예 주세요 저는 배고파요 니까 2번이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Do you want this spaghetti with cream sauce? 했으면 Yes please I'm hungry 예 주세요 전 배고파요 Will you have some iced tea too? 너는 먹을 거니? 음식 권하기 또 나왔죠 Would you have? Do you want? Will you have some iced tea? 약간의 아이스티도 너는 원하니? 먹을 거니? Will you eat? 했더니 No thanks 아니요 이번엔 거절하고 있죠 그 다음에 I'm not thirsty 난 목마르지 않다고 했으니까 여기 거절하는 말 어울리죠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I don't like spaghetti 자기 스파게티 안 좋아한다는 말은 생뚱맞은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동사에 3인칭 단수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는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갔을 때 더즈하고 하다시 합쳐질 때 규칙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S를 붙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뭐 할까 뭐 먹다 이런 거 있죠 먹다 It에 더즈가 들어가면 It 한번 해줘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뭐냐 ES 쓰는 경우인데요 ES 쓰는 경우는 S Z C C 그 다음에 O로 끝나는 경우 자 S, Z, C, C 소리로 끝나거나 O로 끝나는 경우에 ES인데요 S 소리 나려면 글자로 하면 S나 X로 끝나는 경우죠 S나 X 단어의 끝에 S나 X로 끝나는 경우에는 소리가 S나 S나 Z 소리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C 소리나는 경우 SH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CH로 끝나는 경우 CH로 끝나는 경우 예를 들면 씻다 라는 단어 Wash 에 더즈가 들어가면 Wash is Yes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외적으로 Have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되고요 Have 에 더즈가 들어가면 Has 가 된다는 거 요렇게 정리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 그래서 Y로 끝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리는데요 Y Y 앞에 A E I O U 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S를 쓰면 돼요 Y Y 앞에 A A E O U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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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의 모음이 다섯 개 밖에 없는데요 A E I O U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오면 그냥 S입니다 그런데 이외에 자음이겠죠 그러면 자음하고 Y가 있는 경우에는 Y를 없애고 I E S를 붙인다 각각 예를 하나씩 들면 머물다 스테이 같은 경우에 모음 Y죠 그럼 그냥 스테이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다 스터디 같은 경우에 똑같이 Y로 끝났는데 이번엔 자음 Y니까 여기에 더즈가 들어가면 스터디즈 요렇게 된다 했었어요 이게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가는 규칙인데 복잡해 보이지만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다보면 저절로 익혀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규칙을 알아두는게 좋겠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have가 has 되는거 맞구요 make는 makes s 뭐 쓰즈시치 소리로 끝나지 않았고 e 있으니까 s 붙이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study는 y로 끝났는데 아까 예로 들었네요 자음 플러스 y니까 i, e, s 하면 되겠구요 똑같이 y로 끝났지만 a, e, i, o, u 중에 하나죠 a, e, i, o, u o 있네요 모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안되구요 enjoys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4번이 틀렸구요 prepare 준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준비하다 prepare는 s 붙여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8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은 j talks too much j는 말한다 너무 많이 j는 말한다 too much 하게 너무 많이 j talk j는 남자이름이죠 앞만 길어봤자 he니까 does 들어가야되구요 talk에 s 붙이면 talks 요렇게 하면 맞습니다 my baby cries my baby cries all day long 나의 아기가 운다 하루종일 뜻을 모르면 써주세요 나의 아기가 운다 all day long 하루종일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cry 같은 경우에는 y로 끝났고 a, e, i, o, u 뭐라구요 a, e, i, o, u 가 아니죠 그러니까 does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게 아니구요 cries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는 고쳐서 cries 틀렸구요 바르지 못한거 찾고 있으니까 답은 2번 읽고구요 나머지 애들도 보겠습니다 then take a bus then이 탄다 버스를 to school 학교로 이런 뜻이에요 해석 써주세요 모르면 then take a bus then이 버스 타고 갑니다 then은 버스를 탑니다 to school 학교까지 맞구요 그 다음에 보라 믹시즈 eggs and milk 보라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she's one만 길어봤자 then은 어떤 남자니까 he구요 계속해서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야되겠죠 my baby는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does 들어가야되는거 같구요 자꾸 터치가 이상한데 그래야되네 ok 그래서 보라가 섞는다 인데 믹스 같은 경우에 s 소리로 끝나죠 그러니까 es 하는거 맞죠 eggs and milk 보라가 섞는다 달걀과 우유를 그 다음에 Nancy listens to Korean songs Nancy가 듣는다 한국 노래들을 보라 안만 길어봤자 쉬고 Nancy도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전부다 듣다 석다 뭐 take a bus 버스를 타다 울다 cry talk 말하다 전부 하다시 속에 does를 들어가야되는 상황인데 does를 바르게 넣었는지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ok 계속해서 9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뭐 뭐 뭐 고즈 쇼핑 on saturdays 뭐 쇼핑하러 간다 이란 뜻이죠 쇼핑하러 간다 on saturdays 토요일마다 라는 뜻이에요 s가 붙었으니까 토요일마다 뭐 on saturdays 같은 말은 on 붙여서 on saturdays 같은 말은 every saturday 입니다 이때는 s 붙이면 안 돼요 토요일마다 every saturday on saturdays 자 그럼 특징적인 건 go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앞만 길어봤자 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he goes shopping 되고요 she goes shopping 되고요 Karen 여자 이름이죠 앞만 길어봤자 she니까 Karen go shopping 그 다음에 my friends 앞만 길어봤자 day죠 이거 얘가 들어갈 수가 없죠 my friends 가 여기 가고 싶으면 my friends go shopping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mira's cousin 미라의 사촌이죠 미라의 사촌이 남자라면 앞만 길어봤자 he 또는 or 여자라면 앞만 길어봤자 she 어쨌든 3인칭 단수죠 미라의 사촌은 미라의 사촌은 she 또는 is 아유 자꾸 터치가 쏘리 그래서 미라의 사촌은 he she 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my friends 데이니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0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음 음 자 Julie Julie 앞만 길어봤자 여자이니까 she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a backpack이니까 가방이고요 등에 매는 가방이죠 그러면 have의 뜻은 가지고 있다인데 여기 다시 있는 걸로 보니까 이거 Julie는 가지고 있지 않다 가 돼야 되겠죠 여기 뜻이 Julie가 가지고 있지 않다 a backpack 등에 매는 가방을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doesn't 그렇죠 does not 합쳐서 doesn't 만들면 될 거고요 Julie doesn't have a backpack 아 그렇죠 Julie doesn't have a backpack Julie는 등에 매는 가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ill 이번엔 대화네요 얘 B의 이름이 Beat이네요 그래서 A가 B를 부르면서 Does she walk here? 그녀가 여기서 일합니까? 라고 물었네요 Does she walk walk 일하다 라는 하다시니까 묻고 싶을 때 Does she walk here? 그녀가 여기서 일합니까? 라고 물어 봤더니 Bill이 대답해 주네요 Yes she does Does 그래서 이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she walk 가 아니고 S 붙여야죠 walks here 대신 왔죠 Bill Does she walk here? 어이, Bill 그녀 여기서 일해? 예, 그렇습니다 Yes she does Yes she walks here 대답은 Does 가 맞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기에서 골라라 오케이 11번부터 13번까지 풀이해야 되네요 좀 넓게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Does Bob study Hard Bob은 He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 이름이 Bob이네요 Bob이 공부하니 Hard 는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Hard 는 일단 딱딱한 이란 뜻도 있죠 Hard stone 딱딱한 돌 그 다음에 It is raining hard 심하게 It i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어요 hard 심하게 그 다음에 열심히 여기서는 열심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oes Bob study hard 그래서 밥은 공부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밥은 히니까 이게 답이네 No He Doesn't 뒤에 생각된 말까지 쓰면 No He doesn't Study Hard 그래서 Does Bob study Hard 밥이라는 어떤 남자는 밥은 열심히 공부하니 No He doesn't Study Very hard 그래서 E라고 쓰셔야 되겠죠 아니야 그럼 열심히 공부 안해 그 다음 Do you leave alone John 여기에 You의 이름이 John인거죠 John을 부르면서 너는 사니 alone 혼자서 너는 혼자 사니 John 그랬어 그러면 여기 답이 될 수 있는 건 Yes Yes I Do 구요 이번에 Do 는 뭐 대신 왔냐 Yes I live alone 예 저 혼자 살아요 그래서 얘는 A Yes I Do 계속해서 Do Amy and Jane have bicycles 그래서 Amy와 Jane은 앞만 길어봤자 그들은 가지고 있니 자전거를 Do Amy and Jane have bicycles Amy와 Jane 그들은 가지고 있니 bicycles 자전거를 그럼 여기서는 D가 답이네요 No No They Don't 뒤에 이번에 생략된 말 No They don't have bicycles 또는 뭐 바이시클 한번 길어봤자 목적격 Them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Do Amy and Jane have bicycles Amy와 Jane은 자전거 갖고 있니 No They don't have them 아니요 그들 Amy와 Jane은 바이시클즈 안 갖고 있어요 이렇게 분해하면 되겠구요 계속해서 14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것은 Does Does 진희 Take a skim class Ok 그래서 진희 어떤 여자 이름이니까 만기라 봤자 she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니는 테이크가 뜻이 많은데 뒤에 a skin class 스키 수업이 왔으니까 지니는 스키 수업을 받고 있냐 라는 뜻이죠 스키 수업 봤니? 스키 수업을 받고 있니? Does 지니 take a skin class? 지니는 스키 수업 받아? 그랬더니 뭐라고 한 다음에 she doesn't like sports 그래서 그녀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스키는 스포츠인데 스포츠 안 좋아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수업 받냐? 라고 물었을 때 받는다 라고 대답했겠다 안 받는다고 대답했겠다 수업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여기에 수업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녀는 she doesn't like sports 스포츠 안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은 no she doesn't죠 no s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she doesn't take a skin class 생략입니다 생략 대신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she doesn't like 스포츠가 아니고 만약에 she likes 스포츠였다면 그때는 뭐가 답이겠다 yes she does 가 답인 거고요 does는 뭐 대신 왔다 takes a skin class 대신 왔죠 yes she takes a skin class 나 안 좋아한다 했으니까 수업 받지 않는다 5번 no she doesn't take a skin class she doesn't like 스포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중 업법상 바른 걸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이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틀린 부분에 x 표시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가능하다면 더해서 가능하다면 바르게 고쳐쓰기 이렇게 하면 틀리지 않겠죠 자 그러면 do Sam play the piano Sam 어떤 남자죠 he죠 오늘 하고 싶은 말은 Sam이라는 어떤 남자가 피아노 연주하냐고 묻고 있는데 당연히 does he does Sam 해야죠 does Sam play the piano 틀렸고요 그 다음에 my uncle lives in Seattle Seattle 시애틀은 미국에 있는 동네 도시의 이름입니다 구미 대구 이런 것처럼 my uncle 앞만 길어왔자 he고요 my uncle leaves 살다 라는 하다시 속에 도즈 들어가 있고요 나의 삼촌은 산다 그 다음에 무엇 시애틀 이었는데 인구 쳐서 어디에 잘 만들어놨죠 나의 삼촌은 시애틀에 살고 계십니다 틀린 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he doesn't clean 희스룸이죠 그는 그의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 그는 청소한다는 he 클린 즈죠 청소하다 라는 하다시 속에 도즈가 들어갔으면 근데 청소하지 않는다 하려니까 doesn't 클린 해야지 doesn't 클린 즈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snake moves very quietly 그래서 그 뱀이 움직인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매우 조용하게 그래서 the snake 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does가 들어가 있어요 움직이다 라는 move 속에 도즈가 들어가서 moves 해야 되는데 잘못 표현했고요 그 다음 john and mary doesn't eat carrots john과 메리는 먹지 않는다 당근을 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john and mary 는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럼 당연히 john and mary they done it 해야죠 john and mary they done it carrots 하듯이 똑같은 규칙으로 오케이 16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다른 것은 자 요 문제는 두 위 세 가지 종류 또는 뭐 네 가지 라고 봐도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 라고 알려드릴까요 두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첫 번째 하다 란 뜻을 가진 두가 있어요 예를 들면 I do 요가 이런 거 할까요 그러면 나는 한다 요가를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 대신 대신 온 두가 있어요 대신 온 두 대신 온 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 하고 B 하고 대화를 하는데 A 가 A 가 Do you like it 이라고 물었어 Do you like it 이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좋아한다면 Yes 세 번째는 묻고 싶어 튀어나온 do 일수도 있고 does 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o 일수도 있고 does 일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요가를 하면 I do 요가지만 그가 요가를 한다면 he does 요가 하면 does가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두란 말이에요. 이거는 또 중학교때 배우는 것도 같이 줘야죠. 요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묻고 싶어 튀어나온 do는 벌써 여기도 있네요. 그는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었으면 he likes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like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보고 묻고 싶어 튀어나온 do 또는 does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니다 하고 싶어 아니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 튀어나온 do 또는 does 예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he doesn't like죠. 그러니까 이게 묻고 싶어 튀어나온 do 또는 does 입니다. 자 하나씩 정식 명칭을 가르쳐 드리면요. 먼저 하다란 뜻의 do를 보고는 본동사라 그래요. 본동사 그 다음에 대신 온 do는 아까 알려드렸죠. 대동사 그래서 yes i do yes i like it 그 다음에 묻고 싶어 튀어나온 do 하고 아니다 라고 아니다란 얘기 하고 싶어서 튀어나온 do를 보고는 얘들은 조동사 do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 또는 세 가지 종류의 do가 있다는 거 먼저 알아두시구요. 꼭 자 그래서 여기에서 walt's children do not go to bed early walt's 라는 사람이 있는데 walt's 의 아이들이 do not go to bed 자러 가지 않는다 early 일찍 walt's children은 이게 여럿이죠. 한 명일 때 단수일 땐 child인데 복수니까 children 됐고 이거 앞만 길어봤자 day죠. day 그러니까 they do not go to bed 해서 그들은 자러 가지 않는다 일찍 이란 얘기 했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서 아니다의 do죠. 아니다의 do 그러니까 얘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그러면 지금 조동사 do와 다른 걸 골라라고 했으니까 do your friends like baseball 너의 친구들은 좋아하니 야구를 숨어있다 튀어나온 도니까 조동사죠 조동사 여기다 쓸게요 조동사다 그 다음에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 나는 한다 나의 숙제를 언제 방과 후에 한다란 뜻이니까 본동사죠 본동사 본동사 하다란 뜻을 갖고 있다 조동사 튀어나왔다 그 다음에 we usually do not eat breakfast 우리는 보통 먹지 않는다 usually는 보통은 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먹지 않는다 아침식사 브렉퍼스트를 튀어나왔네요 이 속에 숨어있다가 조동사죠 그 다음에 they do not have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돈을 그러면 또 튀어나왔네요 조동사죠 do you know the actor's real name 너는 알고 있니 그 배우의 진짜 이름을 본명이라고 하죠 the actor's real name 그 배우의 진짜 이름을 넌 알고 있니 묻고 싶어서 또 튀어나왔죠 조동사죠 ok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죠 본동사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계속해서 17, 18번 다음 문장을 부정문 not으로 not을 집어넣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17번도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18번도 not 집어넣는 거예요 써놓으면 실수할 리가 없겠죠 we eat out 우리가 먹는다 밖에서 every Friday 토요일 금요일마다 우리는 외식한다 하면 되겠네요 외식한다 every Friday 금요일마다 그러면 여기에 eat이 먹다 하다 씩 안에 do가 들어 있으니까 we do not eat 아이고 간이 모자라네 그러면 이거 합쳐서 don't 쓰면 되겠네 we don't eat out every Friday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다 every Friday 토요일 아 금요일마다 자 every Frida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이거 on on Fridays 하고 갔죠 금요일마다 일 out 외식한다 외식하지 않는다 튀어나왔네요 조동사 do가 여기 보이네요 그 다음 my father comes from New York 나의 아버지께서 오신다 뉴욕에서 아버지 뉴욕 출신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구요 my father 암만 길어봤자 he 니까 지금 이 속에 does 가 숨어있죠 그럼 아버지가 뉴욕 출신이 아니다 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my father doesn't come from 뉴욕 하면 되겠죠 ok 그래서 does 가 들어있는 경우가 18번 이었구요 그 다음에 they 이기 때문에 do 가 들어있던 경우 they don't eat my father doesn't come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음 19번 짝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랍니다 ok 그럼 does Andy sing well 앤디는 어떤 남자니까 he이구요 sing 노래하다 속에 does 가 들어있었는데 묻고 싶어 튀어나왔죠 does he sing well does Andy sing well 앤디는 노래 잘 부르니 no he doesn't doesn't 뒤에는 생략된 말이죠 not이 있을 땐 생략된 말 no he doesn't sing well 아니야 노래 잘 못 불러 어색하지 않구요 그 다음에 does she wear glasses ok 그래서 wear 착용하다 입다인데 안경 쓰다가 되겠죠 glasses 안경이니까 does she wear 그녀는 착용합니까 안경을 yes she does 이번에 does 은 대동사구요 이 자리 요거 뒤에 생략된게 아니고 does 가 뭐 대신 왔다 yes she wears glasses 대신 왔죠 대동사라 했어요 어쨌든 안경끼니 안경끈다 does she wear glasses yes she does yes she is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에요 맞구요 그 다음에 do you and sue often eat fast food 오픈은 자주 라는 뜻입니다 자주 그래서 you and sue 너와 수 너와 수 너와 수 너와 수는 자주 먹니 패스트푸드를 햄버거 피자 같은거 자주 먹니 너랑 수는 너와 수는 너희들 이니까 이거 암만 길어봤자 you죠 그러니까 너와 수 다시 말해 너희들은 자주 먹니 패스트푸드를 그랬더니 yes we 라고 해야죠 그쵸 자 you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거 말씀드렸죠 you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된다 했어 그러면 너랑 수 다시 말해 너희들은 자주 먹냐 하니까 어 우리는 자주 먹어 라고 대답해야지 나는 자주 먹는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이번에 do 대동사구요 뭐 대신 왔다 yes we open it fast food 대신 왔죠 그래 우리는 fast food 를 자주 먹는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이 틀렸구요 we 가 올 자리에 아이를 해서 너희들이라고 분명히 물었는데 너와 수 너희들 그 다음에 4번 do your parents listen to rock music 너의 부모님들은 들으시니 rock 음악을 너의 부모님들은 rock 음악 들으시니 do your parents listen to rock music your parents 한번 길어봤자 그들이죠 day do they listen to rock music do your parents 여기 s 붙어 쓰니까 복수죠 복수 yes they do 응 그렇다 이번에 do 대동사구요 뭐 대신 왔다 yes they do they listen to rock music do they 되시 왔죠 do they listen to rock music do your parents listen to rock music yes my parents 되시 왔죠 yes my parents listen to rock music 맞는 말이구요 그 다음에 do you send many text messages to each other 여기에 서로에게 라는 뜻이죠 to each other가 서로에게 그러면 여기 you는 너희들이 될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희 너는 보내니 서로에게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보내니 서로에게 있겠습니까 you는 이것도 너가 아니고 너희들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있는 to each other 서로에게 라는 말 때문에 여기 you는 너희들은 서로에게 가 어울리죠 됐습니까 many text messages 는 많은 문자 메시지들을 뭐 카톡 같은 거겠죠 너희들은 send 하니 보내니 많은 텍스트 메시지들을 문자 메시지를 to each other 서로에게 그랬더니 no we로 잘했죠 I를 하면 틀리는 거예요 no we don't 뒤에는 생략된 말이에요 no we don't send many text messages to each other 이게 되었구요 잘 어울리는 대화죠 계속해서 20번 그래서 참 19번 문제는 you가 너일 수도 있고 너희들일 수도 있는데 뭐를 해봐야 된다 정확한 해석을 해야지 넌지 너희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 그만큼 우리말로 해석하는게 그래서 중요하고 선생님이 일대일로 확인할 때 문장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계속해서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 아래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건 또 우리말 끊어 읽기 표시죠 끊어 읽기 끊어 읽기 제일 먼저 못찾는다 누가다 찾는다 두번째 여섯가지 질문 이제 다 안쓰겠어요 아직 여섯가지 질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꼭 알아두세요 여섯가지 질문에 덩어리도 자르구요 세번째 요거 찾는거죠 어떤식 길어져서 뒤로 가는거 우리말엔 없는데 영어에 있는거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누가죠 언제 이번주 토요일에 언제죠 뭐하니 자 일을 하나요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워크를 쓰라 하던데 이게 일하다 라는 하다씨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니 이거죠 여기 자르지 않습니다 일하다 일을 하다 라는 하다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언제 이번주 토요일에 뭐하니 일하니 하고 있구요 그러면 그들은 일한다 라는 표현을 쓰면 누가다 만들어서 they walk 하면 되는데 물어야 되니까 튀어나온 둘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do they walk 그 다음에 언제 this Saturday this Saturday 가 이번주 토요일이란 뜻이에요 yes do they walk this Saturday 라고 물어보면 되겠구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일한다면 yes they do 구요 do는 뭐 대신 왔다 walk this Saturday 대신 왔구요 일하지 않는다면 no they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they don't walk this Saturday no they don't 하든지 yes they do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대답할 때는 그 다음에 또 끊어 읽기 누가 그녀가 무엇을 나의 전화번호를 뭐하니 알고 있니 자 그녀가 안다는 she knows she knows 그녀가 안다는 she knows 인데 묻고 싶으니까 또 튀어나오면 되겠네요 does she know 하면 되겠네요 does she know my phone number 그녀가 알고 있습니까 my phone number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었는데 안다면 yes she is 가 아니고 yes she does 이번에 does는 대신 왔다 뭐 대신 왔다 yes she knows my phone number 너무 기니까 it 모른다면 no she doesn't doesn't 이번엔 생력이죠 doesn't no it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할 때는 yes she does no she doesn'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 아 밑줄 친 부분 중 규칙상 바르지 못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자 A하고 B가 대화하는 것 같은데요 A가 my mom makes what dinner 얼마나 다 주 everyday 나의 어머니께서 만드신다 저녁 식사를 매일매일 그럼 여기 맞는지 틀림지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my mom은 앞만 길어봤다 she니까 지금 여기에 does가 들어간 형태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does your dad helps her 그래서 너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니 여기에 her는 그녀를 이란 뜻인데 내용상 뭐 대신 왔다 your mom 대신 왔죠 does your dad your dad 난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 does가 있는데 does가 빠져나왔는데 여기 계속 does가 들어 있어서 틀렸죠 또 3번이 틀렸네요 does your dad help your mom does your dad help her 너의 아버지께서는 너의 엄마 그녀를 도와주시니 no he doesn't 아니야 도와주진 않으셔 but he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그러나 그는 뭐 하신다 설거지 하신다 저녁 식사 후에 no he doesn't 맞구요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은 doesn't help her no he doesn't help her but he washes she 소리로 끝났으니까 yes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은 James Susan Peter가 주말에 주로 하는 활동을 나타낸 표인데 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대화를 완성해라 주말에 활동 그래서 이름 James Susan Peter고 Activity 하면 활동이죠 활동 그래서 James가 하는 활동은 Watch Movies 영화를 보구요 수잔이 하는 일은 Take Pictures 사진을 찍구요 Peter가 하는 일은 Rider Skateboard 스케이트보드를 타네요 그러면 그러면 보니까 음 이런거죠 James는 보니겠죠 James는 보니 영화를 On Weekends 주말마다 라는 뜻이죠 James는 주말마다 영화를 보니 이렇게 보니까 Does 묻는건 Does James Watch Movies On Weekends James는 He니까 Does 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맞으니까 어 맞아 Yes He Does 라고 대답하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보니깐 요거 수잔 앤 피터 그들이 왔네요 그들이 그러면 어 수잔과 피터는 자전거 타니 라고 물으면 되는데 데이니까 여긴 두고 가보면 되겠죠 이번엔 Do 수잔 앤 피터 Ride Bikes Do They Ride Bikes 이렇게 하면 자전거 타는 애는 없죠 아무도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여기 데이를 쓰고 안하니까 No They Don't 하면 되겠죠 여기에 No They Aren't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하다시 질문이죠 Do 수잔 앤 피터 Ride Bikes 수잔과 피터는 자전거 타니 No They Don't 아니야 안타 다음 다음 상황 설명을 읽고 에이미에게 할 말을 조건에 맞게 영어로 써라 So You Are With Amy 너는 있다 에이미와 함께 여러분이 에이미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에이미 knows 에이미는 알고 있다 로렌 로렌을 알고 있어요 에이미는 로렌을 알아 But You Don't Know Her 너는 그녀를 모른다 로렌 대신 왔죠 에이미 노즈 로렌이지만 But You Don't Know 로렌 You Don't Know Her 그녀를 몰라 You Are Curious About 로렌스 룩스 자 Be Curious About 외우라 했죠 Be Curious About Be Curious About 로렌 로렌은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묻겠죠? 생김새 묻기 하라는 얘기네요 생김새 묻기 생김새 묻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뭐처럼 보인다 Look Like 응용하란 말이고 그러면 로렌은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그녀 다시 말해 로렌은 어떻게 생겼니? 하고 싶으면 What What Does Does 로렌 아니구요 Look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does 로렌 look like?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그녀는 예뻐 이런 대답 뭐 She's pretty 라든지 또는 뭐 그녀는 긴 머리를 갖고 있어 이런 거 She has She's long hair 뭐 이런 식의 답들 뭐 키가 커 She's tall 키가 작아 She's short 귀여워 She's cute 요런 것들이 대답이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프릴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필기 꼼꼼하게 하셨죠? 일대일 수업 준비해 주세요